이제 딱 팩트만 얘기하자면 저희는 사실 시즌1은 이제 온까지 그렇지 원래는 온이었지 온까지였고요 온을 하고 나서 원래 대규모 월드투어를 보려고 했었죠 모든 대륙을 다 가서 1년 동안 뭐 어디 인도도 가고 우리가 못 갔다가 호주도 가고 바르셀로나도 가고 사실 라우팅도 다 해놓은 상태였는데 다 잡아놨었지 아시다시피 이제 온 음악방송 하면서 코비드가 나오면서 이제 좀 좌절이 됐고 그러면 이제 그때 저희가 붕 떴었잖아요